안녕하세요. Q. 좀 많이 편한 사이다 보니까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불편한 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 편하게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고요. 주변 친구, 주변 다른 배우 같은 경우에는 딱히 반응이 없네요. 제가 주변에 친한 사람이 많이 웃어가지고요. 열심히 해라,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친한 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에 대해서 적응하고 알아가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걱정하고 조심스럽고 이런 게 생략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호흡을 맞추는 거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애드립이나 연기하는 부분들도 더 재미있게 나오는 것 같고요. 준영이가 그 중에서 곡주를 굉장히 깐죽깐죽 놀리는데 아주 실제인지 연기인지 모르게 깐죽거려가지고 조금 힘드네요. 그렇지만 굉장히 즐겁게, 재미있게 촬영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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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